저는 저전도 홍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터떡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살라드입니다 텃이요 텃이 어디있을까? 비주얼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가장 애용하는 데가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투입니다 내일의 애용하는 데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코스트커머지 않게 이마트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산 텃살라드입니다 소스는 세 가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지금 색이 나는 소스는 고추장 소스 밖에 없습니다 이 하얀색 부분은 그 코일술로 소스고 여기에 막 깨들이 좀 퍼 있을건데 이 소스는 레몬 갈릭 소스입니다 그 세 가지를 뿌렸으니까 뭐 잡담은 그만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아삭아삭한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삭아삭한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뿔반찬은 저기 북조선에서는 식량 배급이 안나와서 못사는 사람들이 먹는거 뿔반찬인데 나만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다 웰빙이다 하면서 그 풀반찬을 먹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나만 사람들은 잘 산다면서 왜 풀반찬을 먹고 안 찬인다 생각했는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터지라는게 중금속을 빼준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조금 있으면은 이제 황사도 없고 미세먼지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 봄철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때 먹으면 딱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힘으로 쓰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점에 있 어느정도 중간에서 먹으려면 그중떡기만 해도 오래된 정떡기만 해도 되더라구요 그중이 거기서 제가 한입의 지도를 부끄러웠는데 정말 너무 먹고싶는 것 같아요 그중이 조금 더 뭐더라구요 엄청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몸안에 중금속들아 모두 물러가라 쫀득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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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오징어 고춧가루 마요네즈 고춧가루 볼때기들이 잘 안짚혀서 아까도 흘리지 않았던가 지금 안방에서 오마니가 주무시고 오겠습니다 나는 거의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엊그새부터 아침에 찍고 있는데 지금 주말이지 않습니까? 어마니 일어났어서 겸이나 가마새겨 밥먹으러 운문이 이런데 이렇게 떨어진거 보면 아유 아유 내 니 때문에 뭔산나 아유 지랄도 풍요이다 지랄어 빨리 안지우나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지워야옵나 또 떨어뜨렸엄나 또един신상의 평소에 오래자리 해서 가게 좀Da&둘싱 이게 제일 좋은데 보호만두싱 진짜 오구 보호만두싱 너무ter 보호만두싱 볼 바삭바삭 뱃뱃뱃 뱃뱃뱃 아우성을 치고있습니다 야 내가 이럴라고 니 배떼지 안주라니 고기를 먹어야지 왜 자꾸 볼떼기만 먹냐 이러고있습니다 꺼르륵 꺼르륵 꺼르륵거리고있습니다 노랗고 알았다 야 코만 꼬르륵거려라 금방 고기 반찬 줄테니까 너무 많은가? 그 강아지 키워보셨어 뭔가? 그 강아지들 앞에서 훈련이 한 강아지 앞에서 간식을 꺼내면 그냥 그거를 다 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내 배 돼지가 강아지 같습니다 그거 좀 있다가 줄테니까 참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꼬르륵거리면서 육고기를 내놓으라고 환장을 하고 왔어 있습니다 코만 꼬르륵거려라 인마 콩나물 양념장 그 소스를 너무 많이 탔는지 바닥에 소스 범벅이 되어서 뭐 있습니까? 이거? 그 소스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회 못 먹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회는 초장 맛이다 샐러드도 소스 맛입니다 정말 맛있지만 안 돼서 온 바닥에 많이 들어갔는 것 같아요 오이니 타카롱 와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다 먹었습니다 맛있다 동주 여러분들 내일 찍었던 먹방 ASMR 리얼사운드중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소스는 소스대로 흐르고 폐떼지에서는 육고기 내놓으라고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이 소스 다 흘리고 얼굴에도 먹고 땅바닥에도 먹고 대청소해야 되겠습니다 동주 여러분들 어쨌든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약이 주무시라 청소하고 자야되겠다 엄마한테 혼나겠네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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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